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챌린지 타임 입니다 어제는 그 정글에 까지 갈 수 있는지 갈 수 있었죠 오늘은 어디 갈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합니다 그럼 천천히 갑시다 오! 이거 봐 어떤 아이템인가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읽을 수 있을까 허허허 이거 아니고 아무 말도 안 돼 말이 없는데요 어떤 효과인지 일단 오우 잘 됐어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거기 있어도 아 오케이 아 이거는 아 그런 위험한 바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여기로 오세요 잘 됐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아 전 진짜 이쪽이 너무 싫어합니다 저 애들 왜 안 죽었어 저 애들 왜 안 죽었어 아 여기 나갈 곳이네 나갑시다 아이고 하트를 이미 2개 잃어서 너무 아쉽네요 아 못 봤어 오늘은 잘 안됐네 그럼 여러분 내일은 좀 더 잘되면 좋죠 내일을 봐요 내일을 봐요 감사합니다 아멘